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4월 3일 수요일 최근에 컨텐츠를 따로 제작하진 않았는데 셀트리온 삼행자 바이오주 분석방송 이제 또 새롭게 예전처럼 매일 데일리 체크하는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일리 체크하고 난 다음에 시황 이어서 들으시면 많이 도움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전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코스피 1.20% 상승 코스닥 1.32% 상승하면서 강세 마감했습니다. 자 20일 지지하고 확실한 장대양봉으로 정고점 인근까지 그대로 스트레이트로 밀어올리고요. 코스닥은 20일을 돌파하는 모습입니다. 자 기간 외국인 쌍끄리 매수수에 들어오고 외국인 선물은 만개약 가까이 매수하다가 결국은 종가에는 6천개약 가까이 매수하면서 끝났습니다만 현 선물 강하게 외국인이 사주었고 그렇게 상승 가능하다는 예측 틀리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 현재 새벽 4시 50분인데요. 어저께 일정 때문에 방송을 넘어가기에는 좀 그렇고 아침에 새벽에 지금 방송해서 아침 출근할 때 한번 체크하시라고 방송을 올리고 있는데 다우존스 현재 0.05% 상승 중이고 나스닥 0.48% 상승 자 다우존스 독일은 1.70% 상승 자 추가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간선물 이제 우리나라 마감하기 직전인데요. 포합입니다. 그러니까 낮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미국이 좀 오르고 하는 부분 미리 선 반영됐다. 장중에 미국 선물로 벌써 확인된 부분 정도거든요. 그래서 오늘 미국 해외시장도 나쁘지 않으니까 또 한 번 더 추가 상승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셀트리온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삼행제와 바이오즈 분석할 텐데요. 셀트리온이 여기 보시면 지속적으로 방송 시청하셨던 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20만원이 깨지면 곤란하고 그 밑에 저점 19만 2천원 3천원권 여기를 지지를 했어야 되는데 강하게 밀려버리면서 17만 8천원까지도 밀려버렸습니다. 자 긴 흐름으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최근에 자세하게는 안 했으니까 한번 흐름을 짚어보자면 여기 이전에 하락 추세 전환했습니다. 하락 추세 전환하면서 단기 박스권 이루고 있었거든요. 20만원과 24만 5천원권 정도 여기 박스권 이루다가 이제 박스권 중에서도 하단에 위치하는 정도로 주가가 움직이고 있었으니 완전 하락 추세에다. 박스권 하단 부위에 있으니까 20만원 깨지면 좋지 않은 모습 나온다고 많이 경고의 말씀도 드렸고 그러한 이야기들이 셀트리온을 사랑하시는 주주 여러분들은 싫었는지 몰라도 상당히 좀 반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보여지는 차트를 분석해 드리는 겁니다. 제가 무슨 억하심정이 있겠습니까? 셀트리온 주주 여러분들한테 그죠? 저는 주가의 흐름을 여러분들께 분석해 드리고 여러분들은 도움이 되신다면 제 방송 계속 시청해 주시고 구독자로 남아주시면 바랄 뿐입니다. 그렇게 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래서 20만원 중요하다 지지해야 된다는 방송을 계속 했는데 이 평소는 수축됐으니 확장될 그런 시점이 다 달았다. 완전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확장되려면 어떻게 확장이 되겠습니까? 밑으로 빠져야만 확장된다. 조심하시라고 계속 얘기했는데 결국은 퉁하고 깨지면서 이격이 좀 벌어지는 상당폭 하락이 발생했구요. 여기 인근이 18만 8천원 정도 18만원권이거든요. 여기 그죠? 여기까지도 빠질 수 있다는데 거기까지 보다도 더 빠지는 상황이 나오고 반등 나오고 있는 겁니다. 17만 8천원은 다행히 여기에서 저점 찍고 강하게 반등하기 때문에 다행이긴 합니다만 만약에 경우에 다시 밀리고 17만 8천원을 깬다면 15만 8천원도 열려 있다. 그럴 가능성은 좀 비교적 많이 떨어진다. 라고는 판단됩니다. 자 그리고 앞전 방송에서 계속 이야기했는데 30만원까지 저는 1월달에 이야기했습니다. 5월달까지 못간다 이야기했는데 5월달까지 거의 갈 가능성 힘들어 보이죠? 그 이야기도 방송 다 나와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차근차근 셀트리온에 대한 분석들 폴더가 있으니까 한번 쭉 돌려보십시오. 시간이 있으신 분들 셀트리온을 가지고 계신 주주 여러분들은 닥터K가 다른 것 접어두고요. 그죠? 저는 차트에 집중해서 여러분들께 분석해드렸거든요. 그래서 한번 지켜보시면 검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중요 라인이 여기 라인이었기 때문에 19만 2천원이 여기 저점 라인이었기 때문에 깨지면 안되는 선이 깨지면서 강하게 하락했고 여기 이전에는 고점은 자꾸 낮아지고 저점은 지지하는 삼각수렴형에 가까운데 여기 지지 라인이 깨지면 상당폭 하락이 나올 것이 되는데 정확하게 일단 맞아떨어졌습니다. 자 다행히도 급반등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주주 여러분들은 조금 위안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제 장안권에 왔습니다. 드디어 깨졌던 라인까지 반등을 강하게 했거든요. 이것은 베리굿이다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추상은 어떻게 체크를 해야 되는가 하면요. 여기 21권 그리고 깨지면 안되는 19만 4천원 그리고 20만원권 여기 장을 강하게 받을 거거든요. 21선 위에 60일선도 있으니까 20만 5천원권 그 위에 장이 곳곳에 산재했습니다. 추식을 조금 아신다면 그것은 동의가 되실 겁니다. 2평선도 위에 다 있고요. 5일선 하나 돌파하고 나머지 2평선 다 위에 있는 하락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하락하다가 반등할 때는 그냥 스트레이트로 가면 좋긴 한데 여기 있는 매물들의 장을 받기 때문에 가다가 밀리고 가다가 밀리고 할 겁니다. 그렇다면 조건이 있습니다. 잘 가려면 이렇게 반등은 강하게 조정은 스무스하게 그리고 다시 갈 때 또 강하게 반등 이런 식으로 여기를 주목하셔야 된다는 거죠. 반등은 강하게 조정은 비교적 스무스하게 다시 갈 때 강하게 이렇게 가줘야만 추후에 셀트리엔 주가는 좀 더 하락 추세를 돌파해내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 그렇게 차트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자 전일 기관외국인 쌍거리 두랍고 기관이 최근에 관심이 좀 있네요. 수급이 조금 이제 저점으로 인식하는 겁니까? 어쨌든 공매도 청산 물량도 있을 테고요. 수급도 조금 개선되는 모양이 보이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강한 상승 적당한 조정 다시 추가 상승할 때 또 강한 상승 그때 기관외국인 쌍거리 매수세가 들어온다면 매우 양호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셀트리온과 마찬가지로 여기는 저점을 지켰죠. 여기 앞전 저점을 지켰습니다. 이것이 지지라는 거거든요. 만약에 저기가 여기가 깨졌으면 여기까지도 열릴 수 있는 겁니다. 5만 7천 4백원까지 열릴 수 있는데 직전 저점인 6만 3천 4백원권 지켰기 때문에 강한 반등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위에 이평선도 장 있으니까 셀트리온과 동일한 내용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관에 관심이 좀 있어요. 최근에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셀트리온 제약은 여기를 깼죠. 5만 3천 8백원 지키지 못한다면 밑으로 4만 6천 7백원권까지도 열릴 수 있는 모양이고 여기 전저점 구간 5만 6천 8백원권을 이탈했는데 그래도 스트레이트로 반등해내니까 양호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위에 또 저항은 여전히 산재하고 있다. 기관이 셀트리온 3인지 다 매수했네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닥터케인은 HLB 생명과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은 손실 구간입니다. 이제 손실폭 되게 많이 많이 했는데 손실 반등시 매도한다 해서 위험 축소를 위해서 비중 축소해오면서 오늘 크게 상승했습니다. 이름도 어려워요. 그죠? 니보세라니 잠깐만요. 발음 안 돼요. 잠깐만요. HLB를 보면 돼요. 죄송합니다. 임상 3상 지금 임박했다. 그거 나왔지 않습니까? 뉴스가 나와서 지금 반등하고 있습니다. 강한 반등 이름은 무슨 이름인지 아시죠? 그죠? 죄송합니다. 조금 더 깔끔하게 진행해야 되는데 니보세라니 니보세라니 니비인가 이름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외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임상 통과 3상 임박했다 해서 강한 상승세 나오고 있습니다. 어저께 제약바이오에 거의 갑이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호롱 생명과 그리고 호롱 티슈진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실텐데 단기간에 45% 가까이 빠졌습니다. 그러나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 호롱 티슈진 갖고 계신 분 주위에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그냥 참고로만 하십시오. 45% 빠졌고 5분 보호에서 돌려내는 모습 보이고 추가할 수 있다. 단 19,000원 깨지면 강력한 손절을 하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추가 있다면 바로 또 추가 상승 나왔던 상황이고 너무 낙폭가 돼 심하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은 한번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서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고는 말씀드렸는데 그런 기법이 있다는 거지 여러분들은 그냥 참고로만 하십시오. 조건은 반드시 말씀드렸어요. 19,200원 깨지면 무조건 손절한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다면 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최근에 반등세 나오고 있구요. 셀트리온 삼행제도 반등세 나오고 있고 제약바이오가 비교적 가지 못했기 때문에 수납매 한번 들어올 수 있다는 예측도 하고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어느정도 예측이 맞아떨어졌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마감시향 이어나갈테니깐요. 구독 안하고 계신다면 구독도 좀 해주시구요. 앞으로는 셀트리온 삼행제 그리고 바이오주 데일리로 매일 체크할테니까 관심있으신 분들은 구독해놓으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좀 봐주시구요. 추천 방송 올려놓을게요. 계속해서 이어나갑니다. 내 네 눈딱 I'm Dr. K-R I'm Dr. K-R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